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1,525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26일 고용호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,518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 물품 용역 구매액의 0.91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전년 대비 1,525억 원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한 기간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준정부 기간이 93.7%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공기업, 자치단체, 지방공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특별 범위는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교육청, 국가기관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 대해 고용호등부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.